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 미혼모들의 자립을 돕는 대구 아가스윙 협동조합의 김경애 상임이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구 아가스윙 협동조합에서는 미혼모들에게 재봉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아이돌봄 심리상담을 통해서 미혼모들이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홀로 설 수 있도록 돕고 있었는데요. 어린 미혼모들이 힘든 것은 기대고 의지할 어른이 곁에 없다는 것입니다. 김경애 이사는 미혼모들과 함께하며 경제적 자립은 물론 마음까지 보듬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미혼모들에게 탯줄이 돼주길 바란다는 김경애 이사 지금 만나봅니다. 아가스윙 협동조합의 김경애 상임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제 한부모 가정 또 미혼모, 미혼부 얘기를 쭉 나눴습니다만 아가스윙 협동조합이 미혼모 한부모 자립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지만 여기서는 지원이라는 말 대신에 동반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저희도 마치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줄 게 있어서 돕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배울 점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일방적인 관계는 있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동반하는 그 과정에서 서로 배우고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동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훨씬 좋네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좀 상호간에 오고 가는 그런 교감이 느껴지고요. 그런데 우리 김경애 이사님 우연히 자원봉사하다가 이 일에 발을 딛게 됐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혼모 한부모의 관심은 어떻게 갖게 되셨는지요? 사실 처음부터 관심이 그쪽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우연찮은 계기로 사복지에서 운영하는 공동모자 시설에 공사활동을 가게 된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국어선생님이셨다고 그러던데요? 잠시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차분하게 국어선생님 그러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결혼하고 아이를 놓고 집에서 살림을 살다가 가정생환만 하다가 봉사활동을 가게 된 게 계기가 되면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막연하게 제가 그냥 정말 멀리서 매스컴에서만 보던 모습과 다른 모습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을까라는 계기를 준 엄마가 있었어요. 그 엄마는 15살에 아이를 출산하고 16살에 제가 만났었고 그래서 아이를 6개월 때 대구로 이관을 해서 왔었고요. 대구에서 있다가 8개월 돼서 후련히 엄마가 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나이에 아이를 저도 키워보다 보니까 8개월을 키운다는 건 사회에서 거의 8년의 시간에 맞먹는 시간이더라고요. 제일 힘들잖아요. 더 긴다나 15살짜리 엄마 하면 아무것도 모를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엄마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였을까라는 생각의 꼬리를 물고 따라가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 뒷편에 우리 처음 아인 오면은 아이 정말 왜 오는지 우유는 어떻게 타는지 목욕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몰라서 친정표, 시부모님표 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으니까 뒷편에 좀 든든한 뭔가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는 친정 같은 곳이 하나 있으면 이 양육을 좀 더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아이가 4명입니다. 넷을? 네. 아, 지금 성별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이? 아들, 아들, 딸딸입니다. 2남 2녀나 두셨어요? 네. 그러면 진짜 아이 키울 때 얼마나 고생스러우고 힘든지도 다 아실 거고 좀 내 아이들이 크고 편할 만한데 또 이 일에 지금 발을 들여놓게 되신 거네요. 네. 저도 엄마다 보니까 저도 남편하고 좀 떨어져서 생활을 했거든요. 남편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3명 아이까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병원을 가더라도 아이 한 명을 등에 업고 손을 잡고 양쪽에 잡고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들이 참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면 홀로 아이를 키운다는 건 더군다나 생계까지 책임져야 되는 엄마라는 수식어 앞에 꼭 붙어야 되는 게 엄마 가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혼자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데 제가 혼자 한 건 아니고 동네 엄마들과 함께 출발을 하게 됐던 거고 그 이후로도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어쨌든 문을 닫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네. 어린 엄마 15살짜리 어린 엄마를 보고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바느질하고 재봉하는 일은 원래부터 좀 잘 하셨어요? 손재주가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왜 수업 과목 중에 한복 저고리 같은 걸 만들어서 제출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저 너무 싫어서 막 도망다니고 이랬거든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세탁소에 바꼈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막 대신 해주고 내고 이랬는데 큰아이 가졌을 때 그냥 정말로 그냥 심심해서 홈쇼핑에서 그때 재봉틀이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태교에도 좋다는데 한번 해볼까라는 게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정말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제 미혼모를 봤을 때 내가 뭔가 해줘야겠다 생각했을 때 재봉틀 생각이 탁 나신 거예요? 돈을 벌고 싶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다 가정주부다 보니까 뭘 해서 돈을 벌지? 그런데 엄마들이 나가서 일을 하기에는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고 시간도 맞지 않고 그리고 기껏해봤자 편의점, PC방, 아르바이트 이런 게 단 거예요. 단계 아르바이트가. 그래서 집에서 아이를 좀 온전하게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재봉틀은 집에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아이를 잠재우고도 할 수 있고 아이가 깨어서 엄마와 눈을 마주치고 양육을 해야 될 때는 또 그렇게 시간을 쓰고 그래서 시간의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봉틀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됐던 겁니다. 미혼모와 한부모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제 쏘잉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여셨는데 여기서 재봉 교육도 하시고 바느질 수업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강의도 하신데요. 미싱 인문학. 그러니까 재봉틀이죠. 미싱. 이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시는 건지요? 사실 재봉틀을 저희가 미싱이라고 쓰는 건 좀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긴 한데 일본에서 이제 머신에서 미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러 미싱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중의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재봉틀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경제 활동 때문에 이거를 선택해서 하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한 만큼 엄마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속 좀 관찰하고 이렇게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다 보니까 재봉틀을 하면서 실이 엮여져 가는 방식을 보면 윗실이 내려가서 밑실을 물고 와야지만 바느질이 돼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결국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지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싱 임문학이라고 해서 저희가 재봉틀을 수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왜 재봉틀을 하고 그리고 이 재봉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미싱은 그리워하다는 영어 어원을 가지고 와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가 그리워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무조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좀 부여하면 기분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해 주면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미혼모들 처음에 경제적인 자립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더 중요한 건 정서적인 자립이더라. 이런 어떤 마음에 굉장히 큰 용기가 될 것 같아요. 사실 한 13년 동안 지내면서 굉장히 많은 어머님들을 만나면서 가장 좀 어렵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보편성이 생기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엄마들끼리 처음에는 비슷한 처지고 이러다 보니까 동병상년으로 오히려 함께 서로 기대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울처럼 내가 불편한 요소를 누군가를 보면서 또 보기가 싫은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아가쏘이그한테는 실무자들도 존재하지만 어깨동무라는 분들이 계세요. 어깨동무는 어깨를 내어주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실은 누군가가 온전하게 혼자서의 힘으로 서기가 어려울 때는 기대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라고 흔히 말을 하기도 하는데 자원봉사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정말 사회의 가족이 되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시면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한 분의 엄마에게 이거는 제가 예를 들 때 마치 이렇게 먹물이 있으면 먹물에다가 맑은 물을 하나 떨어뜨리면 그 물도 결국은 먹물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맑은 물이 많은 곳에다가 먹물을 하나 떨어뜨리면 그 물은 마치 정화되듯이 희석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정말 이 미혼모라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 그리고 하나의 엄마로서요. 그리고 그분들을 둘러싼 분들이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많다면 이분은 자기 아내 예전에는 저희가 자립을 시킨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면 그건 저희가 되게 아둔에서 쓴 표현이고 스스로에 내재된 생명의 힘이 있는데 그 힘만 찾아주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제도 전입신고를 한 엄마가 한 분 계셨거든요. 이 엄마도 올해 아이가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엄마고 같이 시설에서 동고동락했던 엄마들에게조차 되게 힘겹게 했던 엄마인데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되게 금전적인 사고도 되게 많았고 이래서 되게 진짜 혼을 한번 내야 될까 엄마로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얼굴을 마주보고 나니까 아 오죽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 못하는 마음은 어땠겠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한 번도 안 보이던 모습처럼 눈물을 촤르르 흘리는 거예요 말 없이 그러더니만 나중에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 엄마가 저희 동네로 어제 전입신고를 해서 왔어요. 그리고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물었더니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자기는 어른들 말을 굉장히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공부를 올해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 밤중에 전화가 왔는데 이제 그런 상담을 하고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봐라고 했는데 9시 반쯤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되게 격앙된 목소리로 선생님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30분을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차를 세우고 한참 그냥 들었어요. 심장이 너무 두근두근 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살아난 목소리였거든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정말 살아난 목소리. 그러니까 친정엄마, 친정언니 역할을 지금 해주고 계시네요. 그런 역할까지 우리 이사님께서. 제가 앞에 창구에 있어서 그렇지 많은 분들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시죠. 점점 바느질 수업에서 시작해서 아가스윙 협동자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데 여러 가지 사업 아까 어깨동무 얘기도 하셨지만 도나 돌봄 사업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건가요?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요소들이 생기는 거예요. 태어나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어린이집을 갈 때 학교를 갈 때 필요한 것처럼 엄마들이 일을 하거나 또는 기타 다른 사연들이 있었을 때 아이들을 돌봐줄 대상이 필요하거나 갑작스럽게 정말 돈이 필요하거나 이런 기타 등등의 사연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도나 돌봄 안에는 도나 콜뱅크라고 해서 아주 세상에서 작고 착한 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같이 대출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금전적인 대출이라고 해봤자 사실 큰 힘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대출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보통 금융권에서 대출을 하려고 하면 신용이나 보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죠. 보증보험을 들던가 아니면 누가 뭐 해줘야 되죠. 보증을. 그런데 저희들 은행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도나 콜뱅크라는 은행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인 신뢰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필요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냥 그런 온전한 신뢰만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이 경험들을 통해서 사실 돈이 없어질 수도 있고 연락이 끊어질 수도 있지만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신뢰적 기반을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나라고 계속 하시는데 도나가 무슨 뜻입니까? 도나는 이제 도움과 나눔의 머리끌자를 처음에 땄고요. 그런데 이게 도움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분들이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도나라는 말을 쓰게 되었고 그런데 나중에 어떤 라틴어에 되게 정통한 교수님께서 이 도나가 어원을 보면 이제 도네이션의 어원이 있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을 주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모든 활동들이나 저희 공간 이름도 도나의 집이라고 짓고 있습니다. 도움과 나눔 한국말인 라틴어까지 통했다고 하니까 무슨 하늘의 뜻 같습니다. 이 도나의 집 2년 전에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공간인가요? 도나의 집은 지역 자산화 사업으로 해서 지역에서 누구나 비빌 언덕, 비빌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개관하게 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도나 식탁, 의료보험증이 없는 이주민들에게 하는 도나 진료소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도나의 집 자체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모든 이들이 찾아서 함께 우리 지역 사회 안에서 그런 언덕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싶은 곳입니다. 진료소까지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일을 다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의료보험증이 없는 이주민들만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운영하려면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처음에는 이게 행안부 사업으로 해서 10억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자율이 한 3%가 안 돼서 저희가 노숙하는 미혼모 때문에 공간에 대한 꿈을 꾸었고 그런 친구들이 와서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좀 마련하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금리가 너무 많이 뛰고 처음에 이 곳을 만들 때 사실 저희 조합 입장에서는 이 공간이 필요가 없고 여러 사람이 함께 지역의 공간으로 만든다고 해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온전하게 저희 조합이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공간에 대해서 따뜻함을 느끼고 환대한다고 하는데 운영에서는 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들은 지금 재감위혼모 지원센터의 성격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자체든 어디든 간에 또는 의미 있는 분들이 이 공간을 차라리 매입을 해서 저희가 소유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해 주시는 방식이 가장 좋기는 한데 지금은 저희가 자력으로 한 달에 그 이자와 그리고 8월 달부터 원금 상환이 됩니다. 원금 상환이 되면 한 달에 거의 한 1,500 정도 이상을 갖다가 저희가 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었는데 공간 때문에 오히려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돼서 그게 가장 좀 버거운 것 같습니다. 네. 뜻 있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좀 매입을 해 주셔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니면 10억이라도 어디서 빌려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정말 금융지원도 해 주시고 손을 안 댄 분야가 없는데 이 아가쏘잉 협동자 10년 이렇게 운영하면서 너무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뭐가 가장 힘들었나요? 사실은 가장 힘든 거는 인식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희도 되게 계단 꼭대기에서 엄마들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그래서 아가쏘잉이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좀 부끄러운 고백을 되게 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그래도 좀 사회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우리들이 모여서 일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 배움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엄마들이 가지는 어떤 개인적인 인격적인 요소들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지 왜 불신하고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너머에 있는 이면에 있는 사회의 모습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를 지나니까 오히려 엄마들 같은 경우는 온전하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곁에 있어지면 스스로가 자기의 모습을 찾아서 나와요. 그게 저희는 회빙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얼음이 높고 정말 본연의 모습이 나오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천사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천사와 아기 천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가장 힘든 건 이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자기의 욕구를 표현할 뿐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예전에 크라우드 펀딩을 할 때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제출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엄마들이 그때 우리도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해서 같이 도움을 주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하나도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그 장면 중에서 재봉틀을 하는 모습에서 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이건 좀 빼야 되지 않아?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왜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애기 엄마가 저런 매니큐어는 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기 엄마 하면 예쁘면 안 되나요? 맞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 엄마는 그때 자립을 준비하는 일환 중에 하나로 네일아트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설에 있다 보니까 바깥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대상으로 연습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본인 손에다 연습을 하고 그때 마친 그런 장면이었던데 그런데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사실은 화장을 하고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빨간 매니큐어를 발라도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넓혀가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 그걸 두드려가는 게.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함부로 얘기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속상한 일도 많으셨지만 보람찬 일도 많으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일 하나 소개해 주시죠. 가장 최근에 기억에 남는 일은요. 저희가 이제 아가수생 협동조합이라는 영리틀로 시작했던 일들이 이제 저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논의 끝에 비영리 조합을 따로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영리 조합의 이름은 여가부인가로 받았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지금 준비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에는 주된 활동조합원들이 당사자들이세요. 우리 미혼과 한부모들. 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렇게 어느 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저희들에 대한 소개를 찍고 싶다고 했을 때 저희는 되게 다중위의 관계대로 되어 있잖아요. 당사자들도 계시고 실무자들도 계시고 조합원도 계시고 봉사자들도 계시고 그래서 했을 때 이제 도움 요청을 했을 때 엄마들이 흔쾌히 출연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엄마라는 말씀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이 영상을 찍으면서 저는 누구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곳이 어떤 의미냐라고 했었을 때 봄이다 친정이다 이런 표현들을 했을 때 되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서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엄마들이 이제는 온전하게 저희한테 김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항상 도나 김장을 하는데 도나 김장을 먹고 나서 더 달라는 표현을 한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프다는 표현을 하기 시작한 것도 있고 그런데 가장 최근의 기억은 엄마들 중에 한 분이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찾아와서 자기 살아온 이야기들 하면서 뭔가 달라지고 싶고 뭔가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엄마는 아이가 병을 좀 앓고 있어요. 내전증을. 그래서 엄마가 간호사가 되게 되고 싶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준비를 하고 주거를 찾고 지금은 이제 집도 구하고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곳도 없고 공부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한 케이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났을 때 저절로 자기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 그걸 바라보는 게 가장 사실은 흥분이 되고 가장 보람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만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엄마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엄마들이 지금도 엄마를 챙겨주고 있는 입장에서 엄마, 엄마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저희가 사회적 모성이라는 말을 했을 때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의 소리도 되게 높았어요. 이 모성이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여성이라는 색깔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사회적 모성은 엄마도 아니고 그리고 여성도 아니고 출산의 경험을 한 분들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생명이 자라나는데 꼭 필요한 거는 정말 품인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해도 받아줄 수 있는 품.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유롭게 방임을 해도 받아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서와 자비의 그런 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기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생명은 자라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저희한테 가장 크게 알려준 선생님들이 바로 저희 엄마들이세요. 그래서 엄마는 그런 존재 같아요. 그냥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리고 뭔가를 말하지 않아도 그냥 품어주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비빌 언덕에 대어주고 그 언덕 가운데 같이 품어서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힘을 만들어주는 곳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적 탯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가는 미혼, 한부모 관련해서 어떤 걸 좀 책임지고 먼저 해야 될까요? 해결해야 될까요? 사실은 행정적으로 요청 저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불편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가장 큰 문제는 저는 탈수급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엄마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사지 욕심 멀쩡한데 왜 일을 안 해? 열심히 하면 먹고 살지지 왜 못 먹고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애 키우면서 일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양부모 가정도 정말 힘들고 옆에서 지지하는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있어도 힘든데 단순하게 상황적으로 어려운 걸 떠나서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라면 사실은 엄마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수급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결국은 행정에서는 탈수급을 요구를 하시죠. 그리고 엄마들 또한 탈수급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엄마가 굉장히 혈압이 200 이상이 뛰고 그다음에 당뇨도 수치도 식후 당뇨가 300이 넘으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지난주에 찾았었어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혈압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는 탈수급을 하셨어요. 열심히 사셨고 열심히 돈을 모았고 작년에 탈수급을 했는데 지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지원비를 안 받는 상황이 됐는데 건강은 지금 나빠졌고.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탈수급을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저는 좀 그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의료수급 같은 경우는 최후로 좀 수급이 면제가 된다든지 그리고 본인이 사회에서 제가 가장 바랬던 요구 중에 하나가 기초수급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하면 그만큼 수급비가 더 탈락이 돼 버려요.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당사자들은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모순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미혼모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 등 모든 계층에서 두루두루 퍼져 있는 문제 같긴 해요. 그래서 본인이 사회에서 땀을 흘리는 것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느끼고 그게 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정서적인 것으로 대환이 되고 이런다고 하면 분명히 더 빠른 시간에는 탈수급을 원하는 분들이 생길 건데 우리나라는 조금만 일을 하면 바로 수급이 멈춰지는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 수급에 멈춰 있으려고 하고 또 행정에서는 그게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자립했더니 더 힘들어지더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김경희 의사님 앞으로의 꿈이 있으시다면요? 가장 큰 꿈은요. 이 일을 하는 수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보이지 않게 뒤에서 백업을 해주시고 점점이 사회적 탈출을 연결해 주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사라져도 누군가가 이분들의 삶을 이분들의 생명을 생존을 그리고 이분들의 행복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분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가장 큰 꿈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품이 되어주고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김경희 의사님하고 이틀 동안 함께하면서 굉장히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혼모와 한부모들의 자립을 돕는 아가쏘잉 협동조합의 김경혜 상임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